9명, 김정수. 김정일 정시군사대학을 졸업하고, 1989년에 낙하됐습니다. 9명은 김가정으로 통하며 생계에 전염하고 있습니다. 간첩이 아니라 사기꾼 같은데. 아, 숨을. 나도 아주 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. 누구만 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? 애가 해야지, 돈 벌어야지. 자음아, 정말 미쳐버리겠네. 지상 참 좋아졌네. 비양계로 갔다 갔다 하고. 우리 땐 잠수함이었는데, 안 그래요? 난, 병초수 왔어. FTA 결사받네! 이제 악재해서 조국을 해방시키겠다며. 언제요? 앞으로 일주일이 일주일 안에. 리용성 보관짓단, 알갔소? 네. 저 공구들 찾아서 미리미리 기름칠 좀 해두기. 아티다 투기는 분명히 두었는데. 저는 총은 있는데요. 총알이 이사갈 때 없어진.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가의 전기를 끊고, 산분한의 인층 침실을 들어가 리용성을 제거하고 나온다. 금고 받지? 백, 백억? 우린 무조건 돈만 노립니다. 방일 16시, 리용성을 처단하러 들어갔나? 최 부장이 3분이면 2분 20초에 무조건 끊어야 돼. 난 무조건 살아야 돼. 니들이 우리 위에서 맨무이가! 내 가족이 잘못되면, 남이건 북이건, 다 죽여버리가사.